이렇게 보면 너무 뚫어지게 살짝 쳐다봐서 민망할 정도 쳐다봐서 아 나는 저는 못 숨겼어요 진짜 이제는 잘생긴 남자가 자꾸 쳐다보는데 싫을 이유가 없으니까 Ein room 자동차 군님차에서 했어요 군님차에서? 키스신이 있는 날 아... 있는 날? 카메라 앞에서 나가고? 그래서 가서 미쳤나 봐! 미쳤나 봐! 하고 제가 나왔어요 미쳤나 봐! 미쳤나 봐! 하고 나왔어요 왜 싸우라고 그랬다고? 내가 왜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? 아니 군인이... 군인이 차를 불러 그럼 제가 내 차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 차로 왔길래 그냥 차에 타자마자 했어요 대사는 없었어요 갑자기? 응 대사는 없었어요 저는 되게 판타지스러웠어요 어? 이게 현실인가? 뭐...